얼마 전 제주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린 70대 여성이 합병증으로 숨지기도 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야산이나 풀밭에 야생진드기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송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사용 용기에 진드기가 가득합니다. 보통 야생진드기라 부르는 작은 소 참진드기로 며칠 전 남해군의 한 야산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던 83살 이모 할머니의 몸에 붙어있던 것들입니다. 저체온의 구톡, 설사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 상태였고요.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에 감염될 수 있는데 노약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남과 제주에서 SFTS 감염자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지난 4년 동안 SFTS 감염 환자 339명 가운데 73명인 약 22%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풀숲에 주로 서식하는 야생진드기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성체로 자라는 봄철에 특히 적극적으로 들러붙습니다. 실제로 풀밭에 야생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얀 천을 대보겠습니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작은 소 참진드기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치료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SFTS 환자의 혈액과 체액을 통한 감염 의심 사례도 있는 만큼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